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가곡에 노래 부를 때 발름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가곡에 있어서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김새와 선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시김새, 이것 때문에 많이 서양음악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세요 시김새가 뭐냐고 시김새라는 것은 1980년대 넘어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시김새로 쓰자 하도 여러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의를 내려서 그냥 교제국에 쓴 겁니다 그런데 어원이라는 것은 시김새가 옛날 볼때는 사금새, 시금새 이런 말들로 많이 복잡하게 되니까 그걸 시, 김, 새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런데 시김새라는 것은 어원이 동사, 삭다에서 나온 거예요 삭다라는 동사, 젓갈이, 김장김치가 삭다 차가야 맛있다 그 다음에 어떤 돌에다가 무엇을 새기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두터워지는 정을 나누는 것을 사귄다 이런 말들의 모든 어원은 동사인 삭다에서 나오는데요 그 삭다에서 다라는 어미를 새로 바꾸면 명사화돼서 걸음새, 안짐새 이런 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시김새에는 여러 가지 시김새가 있지만 노래를 부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에서 온다고 했지 언어에서 언어에서 온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선생님 부를 때 끄트머리가 내려가죠 이거를 흘러내리는 소리 한자어로는 퇴성이라 하고 우리는 그냥 흘러내리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의 음에서 밑의 음으로 이렇게 음이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껏을 살짝 올리는 거 내년에 우리 만나도 꼭 오늘같이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할 때 꼭 한번 뒤가 올리죠 이것을 밀어 올리는 소리 이거를 추선이라고 해요 그네 탈 때 뒤에서 밀어주는 것을 추천한다 하죠 또 그 다음에 높은 자리로 갈 때라든가 누구를 천거할 때 추천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밀어 올린다는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추성 밀어 올리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성이라고 해서 흔드는 소리예요 흔드는 소리인데 선생님 말만 많이 하지 마시고 노래 먼저 가르쳐 주세요 이론은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이럴 때 뒤에 이렇게 응석 부리듯이 흔드는 소리 이런 것을 요성 흔들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들 발랠 때 요람에 흔들어주면 아이들이 잠을 잘 자죠 너무 세게 흔들면 잠이 깨죠 놀래고 그래서 그 노래에 따라서 요성도 여러가지 요성이 나와요 위로 밀어 올리는 요성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살살살살 흔들면서 내리는 그런 요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아까 말한 게 뭐였죠 그러니까 태성 그 다음에 추성 그 다음에 지금 한 게 뭐라 그랬죠 네 요성이에요 요성이 까다로워요 여러 형태의 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성이라고 해서 구르는 소리예요 구를 쩐자 쿵! 하고 이렇게 굴러지는 거 이거를 구를 쩐자의 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식임이 있는데 이것들이 유효적절하게 곡 내에 구사되면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성악곡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잘 될 때 기악곡들도 되는 거죠 근데 기악곡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이 말이 전달되는 시가 전달되는 성악곡에서 좀 더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 표현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김새입니다 시김새는 삭다라는 동사가 어원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미인 다가 새로 바뀌어서 명사화됐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김새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살랑살랑살랑 흔드는 요성 그리고 시켜올리는 요성 뭐 이런 것도 요성이 여러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흘러내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에서 다음 음으로 음이 낮아지는 거 이런 것 그 다음에 뒤끝을 살짝 울리는 거 그리고 콱 굴러주는 거 이게 추성과 전성이 있는데 재미있는 건요 추성하고 전성은 그 아주 짧은 음가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음들이 나오면 요새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뭐 이런 데서 나오면 꺾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꺾기라는 그 말들을 발성법에 쓰는 게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이 시김이 추성이나 전성이나 그리고 요성이나 퇴해 이런 것들이 섞여서 다음에 어떻게 과정을 겹쳐서 다음 음기둥으로 넘어가서 연주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자고로 시김을 잘해야 시김새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명창 명인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가곡은 어떤 선법을 가지고 있는가 우조와 계면저라는 두 가지 선법이 있어요 그건 옛날보다 죽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조, 평적, 우조, 계면저 우조, 계면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가곡을 부를 때 우조와 계면저 혹자분들은 우조를 평조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선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선법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다섯 개의 음기둥을 쓰는데 어느 음기둥에 퇴성이 붙고 어느 음기둥에 그 요성 이렇게 위로 도움닭해서 올라가는 요성이 붙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법을 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성과 전성은 짧게 다음으로 다음 음기둥으로 넘어갈 때 맛있게 내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데나 나오느냐? 아니죠 그 노래 시, 노랫말이 유효적절하게 여긴 꼭 그게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데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시를 이해하고 읊을 수 있는 사람은 식임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구관조 그 새끼나 이런 원숭이 새끼처럼 그냥 나 따라해봐라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만 따라서 하다보면 참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고 뜻을 알고 그 노래의 시상을 알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곡을 배우게 되면 우리나라 미녀라든가 판소리라든가 범패라든가 각종 요새 새로운 곡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곡들도 이해하고 쉽게 따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굳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곡에 있어서의 어떤 선법이 있느냐 두 가지 선법 개면조와 우조가 있다 그리고 식임새는 무엇이 있는가 이 식임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법도 바로 식임새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노래를 배우면서 우조와 개민조에 어떤 음기둥에 어떤 식임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노래를 우리가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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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